한 번이 젊어진답니다. 늘 웃는 얼굴로 사시는 분들만 아직도 웃기기까지 함성많게 박수 열어 열어 셋이 박수 잘 부를까요? 굿지야 박수 대서 치시고 시 삼사다 치고 이 길을 굿죠 날 마칩니다. 이왕이면 요 무시에 싹 맑아져 죽기라 이소이소일 너희로 마다시 맑아지 시간 예 닫힌 날 우린 도시 잊힌 것이지 이게 바로 잊힌 것이지 잊다만 잊히고 잊다만 다시 잊을 도시 잊히고 시작 가지고 간다 만날 때 깨끗이 텐트 잊히고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 마셔야 법이 나는 아니에요 날 쳐 19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 다시 한 번씩 싣어버리겠네 다시 한 번씩 싣어버리겠네 이제 바로 인생을 거슬리 듣다가 다시 생각해요 일단은 싱싱히는게 높이 싱싱히는 진짜 가니고 갈뼈다 달란 눈에 잊소서 일러일러 들을 다다시를 줄 다 같이 싣어버리겠네 잠시만 벌렸던 싱싱히는 것을 기가가가 인생은 것을 이따가고 가니고 갈뼈다 달란 눈에 가니고 갈뼈다 여행이 가니고 갈뼈다 해야 돼 왜냐면 어저께 어머니 아베들이 계셨었는데 어저께 무슨 놈의 집구석에 우한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구석에 가서 뭘 일이 있는지 다 도망갔더라고 그래서 저것도 집에 가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8시 반까지 쭉 빠지게 해야다가 들어갔네 아씨 못해먹을 짓이고 괜찮지요? 근데 내가 계속 나왔으니까 쇠고 거내고 뒤져야지 맞아 안 맞아? 요번에 이제 무슨 놈의 하나 더 올까요? 누구요? 손녀심초 손들어 봐봐요 괜찮어 안동역에서 안동역에 나 그거 진짜요 안동역에서만 시키지마 왜냐면 안동역에서 나 지겨워서 그래 왜냐면 올해 하해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저 하해탈축제를 가니까요 안동이 거기잖아요 신부가 받을 적자로 한번 써봐 몇 번 불러나 나만 나가면 안동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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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6번 불러보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켰으니까 해야지 박수 한번 주세요 손녀심초 누구냐니깐요 손 좀 들어봐봐 손 못 뜨는 거 보니까 예매했다고 휘대기가 어딘건지 내가 이제 안동역 하고 손녀심초 내가 손 막 смower에 손들만 불러와ение 박수 하 Bennet 박수 한치만 한구여 리볼볼 좀 빼줘 너무 많아 박수 박수리도 치시고 박수 박수 새벽붙보 눈이 argu 내가 싫은데 나는 이끈니 모든 이끈니 어디의 사랑도 덕고 내 마음만 놓고 희망치 링기 늙지마리 안돼 안돼 악성은 죄수 안돼 안돼 죽을 수 있는 법 그런 법 다 죽어야지 자, 케이다 희망치 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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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